하아 저희는 모두가 노래를 하고 있고요 서울로 올라온 지방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착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로 상경한 평화주의 밴드 호아입니다 저희는 평화주의자로서 유엔 난민기구, 유니세프, 푸드스마일 우양, 국제자연기금의 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던 락인데요 네 명이 전부 다 노래를 해요 그래서 코러스 사운드가 저희의 주 무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잘 됐나? 락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이미지 있잖아요 무겁고 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좀 더 친숙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미지 저희 호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밴드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와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EP 21, 26 많이 들어도 많이 들어도 많이 들어도 많이 들어도 그리고 많이 들어도